은우 다행 은우 다행 너 안 무서워? 진짜 많이 다녔다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 그 다음 2020년 우리 대박이야 속초도 가고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드디어 비행기? 오늘 제일 멀리 가네요 제주도요? 비행기 내가 다 긴장된다 큰다 비행기가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네 무서울 수 있죠 큰다 밖에 봐봐 괜찮을까요? 이 느낌 뭐지? 울렁울렁한데 이 소리가 무섭거든요 끝났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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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무섭지 오늘? 기분 좋아졌어 웃으니까 안심이 돼요 오늘 찍어봐, 그럼 찍어봐 카메라를 갔다 가봐야 돼 옳지 재미있나 보다 생각보다 어우, 다행이다 그래도 울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다 아빠가 더 긴장하셨죠 어우, 잔다 편한가 보다 어머 뭐냐면 아빠가 더 긴장하고 정우가 제일 먼저 깬 것 같은데 아이고, 깼어요 아, 깼네? 안 돼요, 이대로 안 깨고 쭉 제주도까지 가야 되는데 더 자야 돼 더 자야 돼 이게 무슨 상황? 여긴 어디야? 정우는 비행기 뜨는 걸 몰랐으니까 자고 있어가지고 너무 하늘이야 눈 떠보니 하늘이었어 아빠 여기가 어디? 어디지? 꿈속인가? 되게 순하다 현실인가? 꿈속? 안 울어, 안 울어 재밌어 순해 안 울어 아, 진짜 신기한가 봐요 은회 귀여워 잠 잘 들어가지고 몰랐어요 ㅋㅋㅋㅋ 껴껴 껴 어이구야, 웅아리 좋아 약자, 꾸꾸꾸꾸꾸꾸꾸꾸꾸 오늘도 Neden espaço 아니 너무 신기하다 아빠가 잠 들었는데 아이고, 이따가. 아이 귀여워. 이야. 진짜 귀엽다. 아이고. 야, 정우다. 이야, 정우야. 발판하게 뭘 해봐. 세상에. 제가 정우는 여행을 즐길 줄 아는 것 같아, 확실히. 아빠. 아빠 정말 열심히 찍어주고 있네요. 아빠, 누웠어요. 정우야, 그거 먹으면 안 된다. 은우야! 지금 부르고 은우가.. 은우야, 너 아니야? 누구야? 정우야! 누구야? 은우야! 에? 뭐야, 가야? 은우야! 바다 위에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아방이라고 부르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. 아방? 아방. 그렇지.